FTI는 데뷔 이후 흥행 불폐 신원을 기록하고 있는 트와이스 그리고 마니레테스의 여친으로 등극한 여자친구 또한 빈틈없는 칼군무로 사랑받는 만능돌 세븐틴과 빈틈의 칼군무로 더 매혹적인 트리플 H 네 마지막으로 쇼 음악중심의 MC 웅크미들도 추격합니다 저희 워너원이 하여투어의 일정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금방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날라왔습니다 오랜만에 국내팬들에게 인사드리는 저희 워너원과 워너원까지 세미날 정도로 완벽한 구부단 세미나 싱그러운 매력으로 여심을 터치할 NCT127까지 여러분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쇼 음악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들의 감성을 꽉 채워줄 싱어송라이돌 정세훈이 부릅니다 워너원